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가볼 것은 은월 카루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트태들은 2만정도 되며 수공은 700만대 되네요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아 요것만 씁시다 스킬을 스킬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아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가요 너무 가까웠나 보군요 거리 조절하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까 어... 나로에 슬단 100에서 150정도였습니다 어 맞았다 아유 잡았네 잠깐만요 어 요것만 쏴 잡아주고요 다음은 다음은 카오스 피에르를 가도록 하지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아 어 어 어 위험한데 어 됐다 자 모자를 킵해주고 자 모자를 킵해주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모자를 킵해주고 모자를 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은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뭡니까 손결기 아니면은 용사의 의지 요런걸로 안받을 수 있는데요 아 아 스킬 날라가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누구입니까 카오스 뭐라는 거예요 스킬 써 뽕좌 스킬 써줘야지 이게 누굽니까 아 반바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rolled 어허어 반 반 처오오오오오오오오 위험해list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만 자연사로 이렇게 폭 weg을 한 것 어 맞았다. 실패했습니다. 이번 계략 실패했습니다. 이제 카오스 베름을 잡으러 가야겠네요. 아 그렇습니다.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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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고 하나 둘 셋 내가 아닐까요? 우리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죽었어요 소방 이동 썼는데 아니 계속 드래곤만 나오네 어 저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깜짝 놀랐는데 아 데리고 오나지우는 내 방송국 데리고 오나지우는 내 방송국 데리고 오나지우는 내 방송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은월 카루타 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